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입니다. 오늘 올 들어 가장 기온이 높았던 지역들이 많았고요. 내일까지 이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위치가 약간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장마의 영향에서 잠시 벗어났고요. 지금은 일부 호남 지역에만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호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산지와 호남 동부, 경상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에 최고 80mm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미리 사전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해안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모레 내리는 비는 글빛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